제가 만든 영화는 한국에서 이렇게 큰 극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. 이렇게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의 이름은이라는 영화를 만드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은 마침 신작에 대해서 구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아이디어가 정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. 하지만 가능하면 3년 이내에 신작을 완성시켜서 서울에 다시 한 번 새 작품과 함께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좋았다면 또 그 때에 뵙니다. 그때 여러분들도 괜찮으시다면 꼭 영화를 보러 와주십시오.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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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